위에 음악학원인가 봐 학원 한 번 가자 한 번, 한 번 가자 형 학원 갔다 올게요 어, 갔다 와 안녕,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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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? 네 많아요? 많아 피아노 학원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인 혹시 모르시겠죠? 어 모르시죠? 네? 저희 네? 저희 저희가 소스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한테 사인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해주세요 저희 지금 레슨 중인데 아, 그래요? 아,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퍼 아, 아프다 아, 아프다 자, 사인해드립니다 공짜예요, 공짜 자, 사인해드립니다 사인해드립니다 새소리 여기는 사람은 없고 새는 많다 자, 누구부터, 누구부터 순서 누구부터, 누구부터 어, 이름 뭐야? 이게 또 협소하지만 줄을 쓰셔야 됩니다 단풍이 어, 이름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다 이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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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어머니한테 시윤이에요 엑소라고 하면 될 거예요, 엑소 엑소 엑소예요? 야, 그 청민아 고마워 삼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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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마가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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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, 어머니 오세요 어머니, 이리 오세요 어머니, 이리 오세요 사인해하고 있어, 사인해 사인해하고 있어, 사인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받으시겠어요? 아, 러시아입니다 어머니, 사인 한 명한테 받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 받으시겠어요? 저요? 아, 경수지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백상입니다 헬로우 나이스 미쥬 웨어 유 프롬 스웨덴 스웨덴 나이스 미쥬 정훈 야, 아임 뮤지션 프롱 코리아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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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났다 우리 3분 밖에 빨리 해야 돼 빨리 3분 밖에 시간 없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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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야 돼 안녕하세요 오시죠 아니 근데 저희 한 2분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? 한 학 학 희 야, 너희 좀 아무나 받아야 돼 지금 못 받을 수 있겠어 류 2 2 2 2 2 2 3 2 3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